전국적으로 수돗물 유충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K-Water 서산지사와 함께 배수지 15곳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배수지 내부 청결 상태와 공업용 배수지, 이물질 유입 방지 시설 상태 외에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됐으며 점검 결과 유충과 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질검사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